보여준 몸과 마음을 잃으신 디자이너 여러분 경나연 박장을 모델으로 오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경나연 박장 여러분 옥체를 그냥 소조로 하십시오 이거 다 배운거에요 자 방금 소개받은 태안 홍성학당의 학장 경나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묵어가지고 그냥 목이 휘어지네 시작 준비됐나요? 네 네 선생님 아이고 학생을 참 잘하십니다 어쩜 우리 학습을 이렇게 이쁜 학생들이 이렇게 잘할까 여기는 어디에요? 공수학당 제가 오늘 지금도 30분인데 너무 짧긴 한데 그님이 오시는 날이야 무슨 신? 그님이 공당신 공당신을 내가 만들었다 그려 안 그려? 그래요 그래서 공당신을 가자면 우리가 어떻게 잘 가야 되겠어 더 잘 가야 되겠어 더 잘 가야 되겠어 아우 저기 미남들 두 분 오셨네 아주 멋지고 아이고 이 세상에 당신 편이야? 하하하하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 소중해요? 안 소중해요?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잘 중요해요? 더 중요해요? 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하면 최고친구를 가겠습니다 이거 꽂았지? 네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아 네 좋아요 révél vot다 페이디 어이구 다 느그 다 해 예 예 오늘은 술이 나름 왜 나오지 않아 예 어새 예 일주일 날씀에 바람이 부르나 새벽에 눈물이 닿는다 하나 둘 셋 넷 일탈에 달려 후회 없는 내 인생 전도 너네도 볼 것 없더라 일일 때 부르면 어디를 기다려 여러분한테 고친 모양 새벽에 찬바람이 불어도 벗에 눈물 하나 낮춰 함께 있어 하나 둘 셋 너네도 볼게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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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오여 BER 굴굴 슈린 나무 달리다 슈린 마슴에 바람이 보자 수려운 게 눈물이 나자 빛나게 달려오 후회 없는 내 인생 공룡만 해도 없도록 빛나 빛나 빛나게 빛내려 빛나게 달려 빛나게 달려 내려면 제 저 친구야 새 차 이 바람이 부어로 공룡만 해도 없도록 공룡만 해도 없도록 해들고 함으로는 황이 super 고맙다니아 지어 유리 새 차 비어 굿나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